대박 오케이 나 대박 일로와 어허!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시작이야 야 인트로야 빨리 인트로야 자 하나 둘 셋 나이스! 이겼다 나이스 야 인트로 고맙다 일단 줌 인트로 영상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줌독서실 아이디하고 비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체크를 먼저 하고 독서실 운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 독서실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62, 66, 68 어 마감될 것 같아요 80, 80, 90, 98, 99 아 100명 다 들어왔어요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독서총무 김민우입니다 12시까지 공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간단하게 교재 검사를 몇 분만 할게요 신동혁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네 공부 잘한 것 같습니다 블랙라벨 준비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응아씨 전응아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전.. 야 뭐야! 경고 1회입니다 사회학 후에 보니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뭐야 아주대 4번 아주대 4번 아 좋습니다 아주대 4번 강경모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네 EBS 올림포스 현대문화 하하하하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뭐야? 뭐 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여러분들 파텐더야? 웃기지? 주선아 야 대한민국의 파퀴어가 이거 뭐야 여러분들 또 1시간 동안 이것만 치고 있게 노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염없이 그대를 그만하라고 랜선연애 뭐야 야 불교 야 불교에서 뭐 기 하하하하 야 대놓고 먹방을 하네 오 야 맛있겠다. 다빵광장 야이왕 한 거 보여줘봐 okay 자 한 입으로 먹나요? 들어가 얘들아 이거 원래 감성? 펭수 공부법 있었어? 저 공부하고 있나요? 아니 안경 속에 교재가 있네 얘들아 여러분 이거 고글란에 교재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? 지금? 여러분들 야 뭐가? 와 이투스 어어?! 팔로우 어 어? 뭐야어 빨리 팔로우하세요 경고 1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하냐 얘들아?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? 아.. 심각한데 상태? 너 방송 보고 있잖아 너 어둠저 왜 따라해? 너 방송 보고 있지? 야 야 너 방송 보고 있잖아 방송 보고 있잖아 너 그치? 지금 확인했죠? 자 눈동자 돌아가죠? 오케이 집중한 척 한 번 해주고 오케이 고개 더 스며주고 야 너 뭐하냐고 짜리밍 도박 뭐야 이거 공부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거?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 어우 왜 어려운 공부하네 음... 또 빵상아줌마인데? 오케이 이 친구는 늘 어떤 공부를 하는지 예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? 네 어떤 공부를 하는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계하고 교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은 이 타이밍에? 지금 타이밍 아닌 것 같은데 감성 뭐 음... 하하하하하하 야 야스오오는 뭔데? 저 야스오오 캐릭 안하고 저 오 붙은 건 안해요 여러분들 와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 벙개맨 이거? 얘 5초 안에 안 들어오면 날릴게요 여러분들 5 4 4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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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야 뭐... 뭐야 얘 아 통화하고... 아 0통화하고 있어? 0통화하고 있어? 그래? 그럼 밖에서 해! 야 씨 말이야 야 도서관에서 무슨 통화를 하고 있어 인마? 하하 이거 찾았어? 야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배부른 시절 스읍 누가 봐도 유튜브인데 이거 이게 공부라고 자세 봐 어? 웃지 말고 자 전혀 안 돼 저 오참 하하하하 어 중3이었어? 상일 미디어오고 특별 저녁 오 일단 알겠습니다 야 야 얘 뭐하냐 이거야 박진영 뭐야 야 옷 솔란트라고? 잠깐만 야 이거 솔란트에요? 하하하하 야 너 오킹님 팬이잖아 야 너 오킹님 방송 안하니까 이쪽으로 왔지 너 그건 게이들 야 그만해라 이거 좀 빨리 먹어 좀 야 너 디지몬이야? 아 나 얘 경고 줘 얘 안되겠다 야 적당히 공부합시다 책만 펴 닿네 방송 보고 있죠 자 웃지 말고 지금 중간중간 정신 나간 게 매력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지금 빨리 먹어 이거 먹으려고 온 데가 아니야 너도 빨리 먹고 야 줌 식당이 아니야 얘들아 왜 응 주선아 이제 컨셉 그만하자 응 주선아 어 뭐야 왜 이렇게 형이 미안해 야 이렇게나 하지마 야 이거 여캠 아 야 본인도 알고 있는 답변 아니야? 어우 왜 또? 시험 끝나고 뭐해 이게 뭐야 또 오 야 캠 각도 뭐야 여러분들?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래 뭐야 이거 야야야 경고 이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 각도 뭐야? 야 이거 신선하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귀가 브이로그 뭐야 여러분들 오케이 추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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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오늘 너가 MVP다 야 너가 MVP다 야 복싱 복화 있었어 얘들아? 와 권투공법 신선하다 야 이거는 추석맞이 민속놀이 야 이거 뭐야 어 인정이지 여러분들 어 이거 인정이지 어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윤 야 깨우자 깨우자 야 깨우자 야 이거 연기 아니지 이거 개 리얼한데 이거 연기야? 서윤아 일어나 서윤아 어 그렇지 어 서윤아 어여어져어져 서윤아 일어나야지 야 찐으로 잔거 같은데 어 진짜 어스러지반데 야 이거 반 죽었다 얘 저는 그림과 디자인에 소질이 있고 어렸을 적부터 가난한 환경을 극복했으며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자 야 이거 그냥 FM이잖아 와 쌍쩔공까지 뭐야 무슨 운동이야 이거 조선아 고생 많았다 나가 이거 공부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이거 그냥 화면 비출때만 그냥 응시하는 거잖아 나가 1촌을 받아달라고? 뭐야 싸이월드 아니야? 야 이거 채연 나나나 뭐야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맘이 아파서 뿌리치며 올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이 친구 나이 꽤 있네 싸이월드 감성 아는 거면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야 나랑 눈싸움 하자 야 대봐 대봐 나 대봐 이리와 어허 자 시작 돼 돼 하나 둘 셋 시작이야 야 인트로야 빨리 인트로야 자 하나 둘 셋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야 인트로 고맙다 영훈아 이제 그만 어어? 야 삭발은 나도 안거는데? 얘 진짜 bj야 전용 음료수 또 제작해요 5%에 이은 두번째 음료 오케이 자 미미미노 전용 음료수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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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 가나 뭐야 오수 가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 백만원 후원하려고 하네 야 이거 어디 썸네일 같다 얘들아 약간 정치 유튜버 썸네일 아니야 이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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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도 웃기네 약간 보수 유튜버 썸네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? 그치 않나 여러분들?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먼저 나가 자 열두시가 됐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들 추석 연후 잘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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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зuros 여기 Radiance 하 하아 사 Meth Aww MELO 쏠 봉 although уд기지 DELE 새끼야, 새끼야, 와